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그 코에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흙에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들어가시니 거기에 혼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 하나님의 호흡인 영, 그리고 그 결과물로 생긴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 혼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듯 사람도 몸, 혼, 영,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셋이 모여 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스스로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인간은 몸으로 오감을 느낍니다. 혼은 지, 정, 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활동,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활동과 자유의지가 그것입니다. 영은 직관,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합니다. 영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말씀을 깨닫습니다. 처음 지음받을 때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비하였을 때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후에도 계속 살아있었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나서 930년 후에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즉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에게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원래 목적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작동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은 있으나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영입니다.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오.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한번 태어난 인간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물속에서 나옵니다. 태아는 양수 속에서 삽니다. 육신의 출생은 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뭔가 변화를 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는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거듭남을 입증하려는 목사들과 교회 구성원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께서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영적 수술을 하십니다. 몸과 흠을 분리시키고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을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문맹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제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제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제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대신과 부활 이후에야 인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현재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과 사탄만이 압니다. 인간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골로세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한례라고 부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한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몸과 혼을 분리시키는 영적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죄에 오염된 몸과 혼을 자르셔서 분리시킵니다. 혼은 이제 다시 태어난 영,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이 나게 하려는 것이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혼이 원래 붙어있던 몸과 영적 수술을 하고 대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를 죽은 남편인 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즉 예수님과 혼이 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사람은 거듭납니다. 어떤 행위나 생각을 세신해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대심과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수술을 통해 몸과 혼을 분리시키고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표현이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 아래로 갑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원래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또한 주님의 촛불입니다. 주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영이 촛불처럼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성경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 한마디, 생각 한 자락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조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교류에 귀를 내어주고 속는 것은 자신 안의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목사들과 성경교사들,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속임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시슴 받을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영적 한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내어주고 주의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역사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속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에 귀를 내어줍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몇 가지 드러나는 행위로 자신들의 거듭남을 입증하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를 행위에서 찾고자 하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짓교사들의 말에 귀를 내주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버 중에서까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제 bos장하는 하나님이 현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ekzone wanting 사이버 죄송하고 행복해요. 오늘的 지gia positaanOLD Wat smileET